오늘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죠? 비율 브랜드의 실제 화보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오~! 투! 오케이 너무 길어요. 땡큐! 말 영상 봐주시기 1 2 3 일단? 1번 찍어 보는 거예요. 누구 왔다. 누구 왔다. & 누구야. 누구지? 헬로! 뒤з음! 아 형 진짜 이거 빡세네요 근데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쉽지 않네 포토그래퍼가 제일 먼저 재정부터 스타트 할까? 네 모델 준비해주세요 모델 스탠바이 자세 중에 찍을 때 먼저 잘 보자 지내 Reed 형 진짜 이게 빡세네요 형 진짜 장난 아니다 쉽지 않네 포토그래퍼가 제일 먼저, 재증부터 그자 스타트라고 자 준비 good 모델 준비해 주세요 모델 스탠바이 다세 중에 찍을 때 derecho 먼저 잘 보자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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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리고 뭐라고 말해줘야지. 돌아와서. 갑자기 말이 없어. TV. 좋아, 좋아. 굿. 휴식. 여기 가서 가게 해줘도 되죠? 오케이. 5초, 4초, 3초, 2초, 1. 모델이, 도와주세요. 사라지는 거예요. 너네 때 왔어요. 이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왔다가 돌아가잖아. 멋있다. 괜찮지? 다음 해보자. 힘냈어? 오케이. 플리즈, 고. 워킹. 계속 눌려.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스탑. 포즈, 플리즈. 굿. 잘한다. 다가가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모델이, 도와주세요.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자, 뒷모습도 찍어야지. 뒷모습도 찍어야 되는 거였어요? 뒷모습도 중요하지. 뒷모습도. 오케이. 자, 다음 3회 준비. 준비됐지? 네. 오케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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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포즈. 눈을 빨아들여. 눈을. 모델을. Can you look at the camera first? 오, 잘생긴다. 5초, 4초. 5초, 4초. 5초, 3초. 2초. 잘생긴. 오해라, 춤추는 거 아니지? 모델 can go away, please. 뒤에도 찍어야지. 뒷모습. 뒷모습 근사하잖아. 여러분들 뒷모습 놓치지 마. 네. 다음. 자, 선아.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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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 멋지다. 오케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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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주세요. 다가가주세요. 눈매 좋다. 응. Can you look at the camera? 응. 응. 오케이. 지금 런웨이를 찍은 거야. 패션의 제일 메이징 런웨이. 어땠어? 모델은 눈을 보고 탁탁하니까. 이게 되게 순간이어서 뭔가 포즈를 요구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지. 근데 사실 진짜 런웨이에서는 모델들한테 포즈를 요구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당연히 대화를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연습들이 이건 뭐냐면 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길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저 멀리서 걸어놓은 예쁜 애완동물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요. 오늘 잘 찍고 못 찍고 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진짜 패션을 오늘 알 수 있는 좋은 일이었대요. 나중에 질감이나 이런 게 잘 나온 건 나중에 확인하자. 우리 밖으로 나가서 한번 정말 파리의 거리에서 패션 화보. 음. 화보를 찍는데 각자가 서로 원하는 사람 모델이 돼달라고 찍으면 돼요. 그럼 편하겠지 아까 모델보다. 말도 통하고. 그럼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패션 화보를 찍으러 그럼 도전하자. 네. 패션 화보. 됐습니다. 자신 있지? 네. 안녕하세요. 여기 참여하셨네요. 네.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가. 와 이렇게 힘들 줄. 감사합니다. 할로워. 혹시 여기 옆에 같이 서셔도 되나요? 우측에 잠깐만. 저희가 미션으로 이거 찍어야 되는데 자료 확보가 쉽지가 않네요. 세호 형. 자리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일단은. 재밌다 이거. 뭐냐 이거. 어 그러니까. 쉽지 않네 포토그래퍼가. 와 형 진짜 이거 빡세네요 근데. 오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지금 제가 포지션을 잘 취한 거 같아요. 우리 뒤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딱 되는 거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느낌 딱 나쁘지 않네. 세호 형 자리를 잘 잡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세호 형. 이렇게 밀린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맞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세호 형 자리를 진짜 잘 잡는다. 계속 자리 잡고 하는 거야. 세호 형 너 이렇다 여기 들어가겠다. 앞에는 형하고 약속했어요. 안 움직이기로. 여기서 안 움직이기로. 어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길이 잘했네. 이거 자리 잡고도 쉽지 않고. 이 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안 예쁜 거야. 형. 이거 막 유일하게 여기 들어와 있어. 야. 잠깐만. 형. 왜 어차피. 안 죽을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여기서 움직이기 많으면 돼. 헬로우. 하이.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였어? 오케이. 올랄라. 모니카 벨루치 그랬어요. 근데 안 봤어. 아 모니카 벨루치인지 몰랐네. 아 몰랐네. 아. 저거. 뭐 빨리빨리 지나가네. 신디 그룹 보듯이 나가고. 아. 어 누구야. 헬로우. 자오샤옥. 침. 침 . 샤오 샤오. 헬로우. 콜라업. 제가 왔어. 으어로으로 хотя왔다. 자오 viro. valster. 저관 quelle할 것인지. 더러 preset 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리얼이네요 아 리얼이다 이거 진짜 리얼이다 재밌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 형님하고 관계 엄청 맺고 땡큐 트레스 미 트레스 미 트레스 어스 아우 카메라 아우 카메라 아아 코리아 코미디아 헬로 헬로 하이 아이스 신수 몰라요 어 신혜다 어 신혜다 신혜야 안녕 안녕 신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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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겁나 웃긴다 신혜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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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우리의 친구들 오케이 야 자리에 있어 신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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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포함 정답 지훈이 형 소리잡혀 나야겠다 형 인사해 주겠지 형한테 어 많이 안 하면 뭐 뭐 아쉽지 뭐 어? 자신 있어요? 아 자신있지 아 자신있어요? 아 있지 당연히 있지 어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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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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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웅이 만나봐 지웅이 어? 지웅이요? 아 지웅이 형 이사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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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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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누가 온거야? 지디 아 진짜? 지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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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러 왔어 촬영하러 왔다고 촬영하러 한 번만 원 투 쓰리 독할게 와 자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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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2 2 2 3 와 형 됐어 여성 됐어 너무나 고맙던 거 그 친구들도 너무나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해줘서 근데 아마 많이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봤던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하고도 샤네피 철저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많이 놀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